머리카락 씹어먹고 있어요 아 이뻐요 언제 일어났어요? 일찍 일어났어요? 우리 슈 엄마 이렇게 불러봐 엄마 엄마 슈 슈슈야 이리 오너라 빨리 가자 이제 엄마 출근해야 돼 얼른 가자 가자 여기 추워 어? 아니 숨지 말고 얼른 어? 가게 가자니까 왜 숨어? 어? 가게 가자니까 왜 숨어? 이리 와 빨리 지금 지금 우리 아기가 여기 있어요 엄마 어딨고 엄마 어딨고 나 좀 기다려 얼른 이제 가자 기다려 어? 늦었어 늦었어 와 늦었다 흘렀다 아 미안해 우리 슈슈, 발고리. 발고리 하러 가야 되겠어. 슈슈야, 발고리. 미안해. 아야. 맛있어. 아, 여기 왔다. 가게 왔다. 깨부자. 아, 난리 났어 지금. 자, 어떻게 할 거야. 이리 와. 아, 이쁘지? 자, 여기서 놀고 있어. 엄마, 청소해야 돼. 여기 놀고 있어요? 붕어빵이에요. 붕어빵. 얘는 팥하고 크림 들어간 거. 맛있겠다. 없었는데.